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패시벨 디스커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이 게임하고 이 척을 쳤다! 누가 지금 나 휴지캐스 갖고 싶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혹시 공짜 휴지캐스 가질 수 있는 존귀? 얘기해봐 봅시다. 지금 얘한테 휴지캐스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앉아 봅시다. 자 지금 제가 무슨 기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중요해?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지금 PC야. 컴퓨터야. 와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지금 나는 지금 신경을 억쳐가지고 더 추가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링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와 그래도 링크라도 링크라도 줘가지고 하면 개꿀이지. 자 링크 한 번 주보들 하려. 나는 지금 갖고 싶다고 빨리 링크 줘봐. 나를 까먹고 있었나 본데? 야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나봐요. 그치?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떠한 지금 링크를 줬습니다. 자 뭔가 지금 수상한 게 느껴지는데 자 가보라 하면 갑자기 아 뭐야 아니 로그인 주소가 막혀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뭔가 좀 수상한 저항들이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신나가지고 지금 만약에 유저님 치고 패스워드 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패시뮬 디스코드로 보면은 이런 류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무료 효주패스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뭐 어떠한 경우도 뭔가 공짜 한저패스 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놓고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킹링크를 줘가지고 여러분의 계정을 훔치는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휴즈 갖고 싶고 그런 거 알지만 절대로 절대로 이런 거에 현혹 돼가지고 그런 계정으로 보는 거 좀 안돼요. 절대 주의하기 잊지말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